나 목마르고 배고프고 건강도 없고 블랙베리드 없는데? 다 먹었는데? 거주 한 번 더 해야겠다 나 거주도 없어 나 거짓했다고 나 저분 오면 가겠습니다 전 저분이 구세주처럼 저를 구해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 주먹 짱 세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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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뭐야 아이씨 왜 나를 봤대 아 뭐야 개 무서워 아 뭐야 뭐냐고 뭐야 뭐야 말 말해줘 뭐야 아 뭐야 뭐냐고 말 말해봐 뭐야 아이씨 아이씨 미친 아이씨 뭐냐고 아이씨 뭐냐고 아이씨 뭐냐고 아이씨 뭐야 이거 아이씨 난 죽일러 왔나봐 난 죽일러 왔나봐 난 죽일러 왔나봐 누구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죽을래 나 너무 무서워 왜 여기서 다른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워